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가난하고 비어있으며 또한 아무것도 없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심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에 베푸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신자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사람의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을 건드리고 그 안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갈라내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시키고 죄와 어둠을 쪼개어 구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읽어보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들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서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끔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다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12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건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아요 어? 말씀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왜 같은가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진심들이 드러나고 그 동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절에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곳곳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령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건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 길이 바르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 읽는데 그치면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면 이 말씀에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서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구나 하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거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제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지도 않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그 깊은 영적인 조명하심을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봐요 어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나한테 지금 죽어 있다 나한테는 아무 힘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말씀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죠 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죽어 있구나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또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 자기의 내면에서 숨겨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의 각을 뜨잖아요 재물을 그냥 죽여갖고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죽이고 나서는 가죽을 베끼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다 잘게 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장과 똥을 분리해내고 관절과 골수를 뜯어내고 그래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의 재단 위에다 올려놔요 다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드러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이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계속 갈급한 심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십니다 말씀 앞에 다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 또 죄인인지가 다 드러났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기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참되신 중보자로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그게 자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다리를 놔주실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야 하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시고 담당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구속자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그분은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특정함을 받은 그런 대제사장들 또는 다른 제사장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님으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상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하는 것 구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 그 다 그림자다 진짜 올 것은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 여러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들이지만 제사장이 죽기도 하고 또한 그 제사장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드린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만 과거의 죄뿐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주께서 다 씻어주셨다 또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평생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완전하게 예수께서 씻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신성을 가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와 모든 일에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 우리의 가난함을 친히 겪으셨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연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시고 겪으셨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그분은 이미 겪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분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겪으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차별받을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을 그분도 다 겪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이해하세요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는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과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무지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그럽게 대하실 수 있어요 너 왜 그것도 못하냐 너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그거 못하냐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네가 쓰러지기 쉽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 그가 내 괴로움을 아시고 그가 내 시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다 밝아벗겨지는 그런 심판의 경험을 하고 그 심판 경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람이신 그분임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종적인 자리를 은혜의 보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성전 지성소에 있었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할 때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지성소에 우리가 때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전에는 제사장이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 히브리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신자가 바라는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주목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자의 구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두 가지 길이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보입니다 본문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지즘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특별히 육체에 계실 때에 큰 부르지즘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아서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큰 부르지즘과 눈물을 수반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를 이렇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것이 눈물 없이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내 진심을 말할 때 내 진심을 말할 때 내 진심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때 우리 울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얘기할 때 우리가 울기도 하고 내 안에 아주 행복한 어떤 깊은 기쁨을 나눌 때도 우리는 울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눈물이 흐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크게 불을 짓고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한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계신 중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셨는데 골방에 들어가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골방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 골방 하나님 눈 앞에만 있는 곳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눈물과 큰 불을 지짐으로 죽게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려거든 주를 의지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우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불을 지지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경애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불을 지질 수 있기를 또한 골방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눈물과 불을 지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이고 두 번째는 고난으로 배운 순종의 길이죠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구나 그가 겟세만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과 큰 불을 지짐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 가운데로 주님께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에 그거 너무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고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우기 위한 쓴 약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와 순종 그거 사실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서만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참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하고 산에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할머니 댁에 있는 유명한 산이었는데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삼촌도 그 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금방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 깊은 산 중에서 혹시 이거 맹수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보이질 않으니까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무조건 어쨌거나 내려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보고는 뒤에 따라와라 그래서 삼촌은 진짜 나뭇가지와 가시덤불들을 막 해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저는 삼촌의 허리띠를 붙잡고 내려갔어요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내려갔어요 아 역시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구나 아 내려갔는데 삼촌은 몇 시간 동안 이 나뭇가지를 헤치고 뭐 가시덤불을 손으로 이렇게 제끼고 하느라고 얼굴과 팔이 그냥 온통 다 긁혀갖고는 정말 엉망이 돼 있었죠 그러나 그 삼촌의 허리띠를 잡고 갔던 저는 삼촌이 다 앞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냥 팔에 몇 군데 긁힌 자국 그렇게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길을 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서 가세요 그가 다 맞으세요 그가 창도 맞으시고 그가 못도 맞으시고 그가 고난도 다 당하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곳저곳 긁히기는 하지만 또 고난이 오긴 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면 너희에게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담대히 나아가라 구약성경에서는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도 바들바들 떨면서 나아갔습니다 혹시 죽지 않을까 혹시 내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주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벌하시지 않을까 떨면서 나아갔던 자리인데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폐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갚을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에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담대하지 못하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풀 프라이스를 치르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다 갚으셨는데 이거 혹시 페이먼트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베푸실 것이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요새 경건 생활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신자는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합니다 내 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떤 경건 생활을 하셨건 또는 죄를 어떻게 지었건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넉넉히 그 값을 다 치루신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깊이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 담대히 구하세요 그가 나를 깨끗해 하셨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무런 마음속에 꺼리낌 없이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도 머뭇머뭇하고 기도할 때에도 감히 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저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